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25 수능을 대비하는 뉴 스토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작합니다. 뉴 스토리라고 하면 23학년도, 24학년도 기출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풀이하는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올류베이직이나 하이스토리 강의의 OT를 보거나 선생님의 연간 커리큘럼을 아는 학생들도 있는데 모를 수도 있어서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자. 이게 항상 앞에서 하는 얘기들이었어. 우리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으려면 뭐 하면 돼? 그치. 항상 하지만 개념 알고 문제 풀면 끝나는 거야.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선생님은 올류베이직이라고 하는 강좌에서 아주 상세하게 수업을 하고 있어. 기본 개념 강좌랑 심화 개념 강좌 이렇게 있는 거고 문제풀이라고 하는 것이 하이스토리와 뉴 스토리와 유전에 대한 코어 특강이라고 하는 거랑 실전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그중에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할 거는 뉴 스토리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하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총 5년치에다가 선생님이 20개가 좀 넘는 걸 더 집어넣어서 720문제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우리 과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이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건 굉장히 오만한 거니까. 그러진 않고 거의 대부분의 유형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연습하고 할 수 있도록 한 게 이 하이스토리. 이거 5년치니까 당연히 유형이 문제가 좀 더 많지. 그러니까 상세 유형으로 더 나눌 수가 있는 거였고 이 뉴 스토리는 2년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유형 중에 없는 것도 있어. 대신 어떤 느낌이야?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는 느낌이야.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DNA 상대량 표 그러면 수치들을 막 제시했다면 요즘은 그 수치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과 같이 미지의 기호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들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뉴 스토리는 총 2년치 해서 1년에 7번의 시험을 보니까 140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2년치니까 280문제가 될 거고요. 이 뉴 스토리는 50분씩 27강으로 구성이 될 거야. 그리고 걔는 이 뉴 스토리 강좌는 목요일하고 금요일 중에 하루 업로드가 될 겁니다. 왜 중요하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촬영 일정이 월화수목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그 중에 한 강을 찍을 수도 있고 두 강이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하는 거랑 약간 유동성이 있어가지고 목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무튼 뉴 스토리는 그렇다. 그러면 문제풀이 강좌니까 우리 문제풀이의 본질이 뭐냐. 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 하이스토리에서 선생님이 한 적이 있어. 왜냐하면 문제풀이 강좌잖아. 똑같이. 똑같이 기초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같은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최근 트렌드를 볼 수 있다. 그 얘기 좀 있다 할 겁니다. 아무튼 본질부터 잠깐 살펴보면 항상 문제풀이는 쌤이 멋들어질 게 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배워서 그거를 못 써먹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 또 그렇게 배운 스킬과 비법이 특정 문제에만 해당돼. 딴 거에 못 써. 그럼 말이 안 되지. 그걸 왜 배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풀이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저 방식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저 방식을 내가 실전에서 직접 써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풀이 강의를 쌤이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하는 풀이들은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맨날 소통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쌤이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아들여서 하기 좋다. 현장 설명에서는 쌤이 후기들 막 보여주는데 쌤이 나한테 배운 그 방법을 다른 과목에도 쓰고 싶다. 이런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본질이 그건데 우리가 쌤 그 하이스토리와 뉴스토리 보시면 알겠지만 유형을 아주 상세하게 다 나눠. 그 이유가 있어. 유형을 아주 상세하게 나눠가지고 그 접근법들을 분석하는 이유. 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형을 이렇게 된 거야. 뭐 예를 들어 사람의 유전. 빡! 야 너무 많지 않냐? 사람의 유전이 범위가 이만큼이야. 그걸 다 한 번에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의 유전 중에서 복대립 또는 단일인자 중에 복대립을 말하는 거야. 복대립 또는 다인자가 따로따로 나오는 문제가 있을 거고. 이거를 통합해서 내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거를 가계도 안에다가 구성을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럼 가계도 그림만 있는 문제가 있고 가계도 그림에 DNA 상대량이 제시되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상세하게 나눠놓고 쫙 모아놓으면 그 내용들을 하나 가지고 얘는 뉴스토리. 2년치기 때문에 하이스토리에서는 가계도 분석만 35개인데 여긴 그렇진 않고 한 14개 정도 돼. 그래도 어쨌든 14개를 모아서 계속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연습이 되죠. 그러면서 그 유형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접근법, 요소 이런 걸 빠르게 분석... 빠르게... 다시. 접근법, 요소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면 실전 시험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알겠지? 또 유형마다 출제자들이 쓰는 패턴이 거의 정해져 있어. 또 낚시하는 그런 유형들도 정해져 있어. 낚시하는 보기들, 요소들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공부하니까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쌤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야 이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 보통. 그래서 이제 쌤이 분량이 조금 많은 편이야. 문제 풀이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풀면 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문제의 이 요소를 쓰면 이렇게 푸는 거고 저 요소를 쓰면 이렇게 풀이할 수 있고 풀이법이 두 개, 세 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정 문제들은 그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설명할 거야. 알겠지? 다양한 풀이법을 설명할 거고 문제 속의 요소들을 계속 어떻게 이 요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저렇게 쓸 수 있고 이걸 합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 봐 이거 배웠고 저거 배웠고 다 했어요. 내가 싹 내 몸에 흡수가 돼 있어.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같은 패턴으로 풀이를 할 거 아니야. 그치? 쌤이 제일 좀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거는 저렇게 풀고 요거는 요렇게 풀어. 그럼 시험에서 예를 들어 뭐 그렇게 나왔어.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고렇게 나왔어. 그럼 못 푼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유형, 하나의 주제에 나오는 요소들을 쌤이 싹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걸 공부를 하시고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연습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냅게 되면 일관된 접근을 할 수 있어. 일관된 풀이를 할 수 있고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OT이기 때문에 아직 문제를 안 풀고 쌤이랑 또 1년 동안 겪지 않았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살짝 일관된 접근법? 이게 뭐지? 하고 뜬금 잡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쌤이랑 한번 겪어봐야지. 겪어보면 알 거고 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요렇게 요렇게 설명했을 때 마지막쯤 되면 쌤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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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들을 설명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고르는 풀이와 쌤이 추천하는 풀이가 똑같아. 일관되게 똑같이 한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다. 이게 문제풀이의 본질이야. 그래서 이제 쌤의 뉴스토리도 이렇게 풀이 진행을 할 거고 자 이제 최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파트는 뭐냐면 문제의 형식적인 것은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야.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 문제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돼. 알겠지? 최근 트렌드에서 문제가 쉬웠다? 내년에 쉽겠다? 그러진 않아. 최근에 어려웠다? 내년에 어려울 거다? 그렇진 않아. 알겠지? 그런데 예전에 가게도 문제는 이랬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런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들었으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종합해서 또 앞으로의 변화까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적인 거는 집중하는 거야. 알겠지? 최근 트렌드. 유행은 유행일 뿐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 이해 되지? 이런 거잖아. 얼마 전까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막 3년 전인가? 롱패딩 막 꾸욱 이렇게 입고 다니냐. 요즘 학생들 패딩 여기 와 있던데? 이렇게 되잖아. 그 당시 유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난이도에 대한 것들이나 시험의 경향 같은 것들은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우선 기본 문제들의 자료가 굉장히 두 개 같이 눌렸어. 보였니? 자료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읽는 데도 많고 또 이제 자료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낯선 자료들도 많지요. 그럼 그 낯선 자료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 그럼 팍 하고 지나가는데 낯설면 조금 더 신경 써서 보게 되잖아. 그치? 또 미지수를 많이 씁니다. 이건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었지. 그치? DNA 상대량을 옛날에 숫자로 줬다면 요즘은 다 기호로 바꿔서 니네가 이 경우 중에 무엇인지 판단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 판단이 생각보다 많아졌어.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그죠? 또 이제 준킬러를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준킬러를. 킬러는 원래 선도 못 따게 했었던 게 2023학년도 정도에는 이랬어. 그래서 이제 10% 여기 자꾸 두 개씩 눌리냐. 10% 정답률짜리가 한 두 개 정도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준킬러 이만큼. 그리고 기본 패턴 이만큼. 이렇게 됐었던 거야. 근데 24학년도 때는 킬러 문항 좀 배제. 사실 이런 정책들이 과탐보다는 구경수에 많이 영향을 주지요. 과탐이 이과생들한테 엄청 중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구경수에 꽉 몰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은 조금 덜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그래도 어쨌든 킬러 문항들이 조금 수가 줄고 킬러 문항이 조금 좀 쉬워지는 그런 느낌이 됐어. 이번 2024 수능에서는. 이렇게 된 게 23 수능까지는 그래. 근데 갑자기 24 수능은 이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야. 그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 하나 정도 10에서 20% 초반 정도짜리 한 두 개 정도 하나 정도 나왔고 준킬러 파트를 조금 더 어렵게 내겠다. 아마 전략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변별을 줘야 되니까 준킬러를 조금 넓히고 기본 패턴의 자료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요한에서 뭔가 변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쉬워져가지고 1컷 점수가 확 올라갔잖아. 그치?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이도는 그냥 편하게 듣는 거야. 24 1컷이 46, 7이었다 그래서 25 수능이 그렇진 않아. 그치? 왜냐하면 23 수능에서는 44, 45 이렇게 나오잖아. 그니까 매년 난이도는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하는 거야? 문제의 경향 패턴에 집중하는 거야. 아, 자료가 다양해지는 거구나. 그치? 시간을 좀 더 많이 쓰게 하는구나. 그럼 시간 단축에는 내가 어떤 접근 어떤 행동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경우 판단이 많아졌구나. 그럼 경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또 준킬러를 더 어렵게 혹은 킬러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또 생각해봐. 24가 난이도가 낮고 쉬웠다 그래서 25가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략을 이렇게 다양한 경우들을 트렌드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식의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 를 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2022, 23처럼 어렵게 나올 때가 있고 24처럼 쉽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결정은 우리 선배님들 출제하시는 분들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 분들께서 내는 걸 나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맞는가. 이거지. 어려운 내용들까지 맞출 수 있게끔 빡세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가. 쉬운 것만 준비하는 게 맞는가. 이건 여러분이 답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쉬운 시험을 포커스 맞춰서 준비하면 조금이라도 어렵게 나오면 손도 못 댈 거야. 그지? 아니, 내가 정리해놓고 있네. 근데 어렵게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쉽게 나오잖아. 야, 그럼 완전 그냥 껌이지. 막 눈 감고 발로 풀겠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요소들을 싹 분석하고 또 그 요소가 어떤 트렌드로 변화돼서 나오는 것까지 싹 정리를 해서 유형 분석하고 트렌드 분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또 변화가 이렇게 일어날 거다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고 그 예상된 변화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는 것까지 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뉴스토리까지 요렇게 구성을 한 거야. 알겠지? 기출풀이 강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많은 유형을 공부하게끔 하는 게 하이스토리 그리고 최근 트렌드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게 뉴스토리 요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력을 쌓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뉴스토리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봤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총 몇 문제 풀이한다고요? 280 문제 풀이합니다. 총 27강 50분짜리 해서 이게 한 4월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선생님이 계획을 일정표를 짜놨으니까 그 리듬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나중에 보는 친구들은 한 번에 몰아봐도 되는 거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OT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선생님이랑은 본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